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급한 김정은이가 군사정찰위성이다 라며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쌓아올렸다가 소외바다로 추락하는 한마디로 박살이 났지요 김정은이가 왜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겠습니까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힘으로 김정은을 대응하겠다는 그 의지가 김정은의 조급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3월 22일에서 26일 27일 28일쯤에는 뭘 발표했습니까 무슨 핵탄두를 소용화했다라며 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이스칸다르급미사일 온갖 미사일의 장착에 발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넣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핵에는 핵으로 미시건 SSGN 핵 잠수함을 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왔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어떤 수를 둘 수가 있을까요 7차 핵실험 그 하나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 중국이 우리와 북한의 발사체 인양 경쟁한 이유는 바로 김정은의 요청 지금 북한 내부 동력 매우 심각하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자 중국이 우리와 북한의 발사체 인양 경쟁한 까닭은 김정은 정권 요청 때문이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후 중국 측의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를 인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체를 한국군이 인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 인양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군을 통해 인양 해역 주변에 함정을 여러 척 배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서식통은 북한이 발사체 추락 직후 중국의 인양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파악됐고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해군 함정 여러 척을 신속하게 배치해 인양에 나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정말 신속하게 인양에 나섰지요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지난 9일 선박 추적 서비스 플리트몬을 이용해 중국 사법당국 소속 선박 수척이 통상항로를 벗어나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낙하한 해역으로 항행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NK뉴스가 입수한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조사선 시양양홍18은 중국 해안을 따라 순찰을 하다가 지난 5일 우리 군이 인양 작업 중인 해역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렸으며 지난 8일에는 북한 발사체 예상 추락 해역에서 남서쪽 62해리 114km 지점에 도착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 경비대 함정 두척과 사법당국 선박 두척 등이 인근 해역으로 항행 항해 순찰을 했다라고 NK뉴스는 덧붙였습니다 당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잔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 함종의 레이더에는 주변 해역에 나타난 중국 함종들의 움직임이 속속 포착됐습니다 서해 공해상에 추락한 발사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권리를 갖는데 북한이 발사체 관련 기술이 한국군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잔해를 인양해 북한에 넘기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체 추락 후 추가 발사를 예고했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금 현재 북한 내부 동료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군사정찰위성발사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지만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추락 발사체의 기술적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추가 발사에 나서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북한 내부 권력층 내부가 충격적인 동료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되었다라고 정보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쯤 북한이 발사한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일부를 인양했으며 인양 작전에 들어간 지 15일만의 모습을 드러낸 해당 물체 원통 형태로 길이 12미터 지름은 2에서 3미터 정도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이번에 또 인양을 했죠 여기에는 천마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 내부가 이번에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추락에 이미 저의 WTR 소식통도 전했었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도 뭐라고 전했었습니까 아마 이번 정찰위성 추락과 관련해 관계자들 많게는 4명이라고 하지만 2명은 확실하게 공개 처형이 됐을 거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깡통이나 다름이 없는 저 정찰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치나 우주강국이 됐다고 또 들어냈겠습니까 당시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한 핵심 요지는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추진하던 이번 미사일 실패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분명히 공개 처형은 아니더라도 관계자들 이 핵심 관계자들은 김정은이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연일 북한 김정은이에 대한 소식을 제가 북한 내부로부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계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인민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욕사일 욕사일